오늘 동아일보가 사설 인면에 이태원 참사에 전후해서 경찰 일선 지휘부, 최고 지휘부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총경과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환관인 류미지 총경을 어제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임재 총경은 현장 지휘를 소홀히 했고 상황관인 류미지 총경은 112 신고에 제대로 대체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이 감찰로 확인됐다고 한다 모두 현장 상황을 경찰 지휘부의 넉제형 보고해서 재난에 대비할 귀중한 시간을 모두 흡해 버리고 말았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오후 8.30분까지 대통령실 앞 집회 관리를 하다가 북한 직원들과 함께 음식점과 식사를 했고 당시는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첫 112 신고전화가 접수된 이후에 2시간이 지났을 때다 총경은 참사 5분 뒤인 오후 10시 20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에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고 1시간 뒤에야 보고를 했다 첫 112 신고 이후에 다시거나 지난 시점이다 어마어마한 직무 테만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참 그냥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은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대체하는 관리들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일한 거 한 번 여러분들 동아일보에 사슬이 전한 거짓말 안 했을 테니까 용산경찰청장 임재 총경하고 112 상원관리실장인 류미재 총경이 어떻게 했는지가 그대로 뭡니까 그냥 현장 조사하듯이 이렇게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112 상황실을 맡고 있는 총경은 총경은 근무지를 장시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황관리관은 야간 상황에 서울경찰청청장을 대리해서 112 신고의 접수와 대응을 총괄해야 된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서울청장에 즉시 보고하고 경찰적 상황실도 알려야 되는 게 임무인데 상황실을 지키지 않았다 압사를 응고한 신고가 줄을 이었고 경찰 지휘부에 대한 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류 총경은 오히려 서울청장보다도 참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박의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이틀 전 대책에 의해 불구하고 야유회와 바자에 참석했고 구청은 상인단체의 안정사고 대책 요구를 묵살하고 안전요구를 현장에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들 관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후 약 방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참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준비소월 대비소월 초등대처 미흡 초등대처 부실 직무태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이랑 군에 버금갈 정도로 국가의 안의를 다루는 건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지휘라인들이 딱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휘라인에 얼마나 신속하게 보호가 돼야겠습니까 이 정도의 상황인 겁니다 재난뿐만 아니고 국가 침범을 당하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군을 보면 가장 인상적인 것이 연습을 실천처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프랙티스 연습을 실천처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여러분들 한번 인터뷰나 보도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연습입니다 연습 참 나라가 이렇게 너무 허술하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물론 고생하신 분들한테 좀 안 된 이야기입니다만 참 이렇게 비난을 받아도 무슨 할 말이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AO C않AO C않AO CYM CYM